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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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가방 메고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재미없었어요 그닥 웃음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고 초등학생이 뭐를 알아 항상 그때부터 우울했고 내 가난은 내 집이 싫었고 뭔 말인지 알겠지 내 엄마 내 아버지는 왜 일을 다녀야 되나 뭔 말인지 알겠지 다른 엄마들은 집에서 밥만 잘해주고 날 기다려주는데 집에 오면 빈 가방을 내려놓기 바빴고 그래서 혼자 궁상이라 그래야 되지 창문 쳐다보면서 궁상 떨기 바빴고 그런다고 또 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또 친구를 많이 사귄 것도 못되고 성격이 되게 소심한 플러스 내 성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를 달려가고 싶어도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남은 눈치를 더 많이 봐요 본인이 남은 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용기 내고 갔단 말이지 용기 내고 갔는데 그니가 나를 이쁘게 받아줬으면 좋은데 또 밀어내 그럼 나의 상처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춤 주춤 그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중3 고1 글 지나면서 내가 또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거든 마음에 상처다 상처를 받다 보니 내가 그때부터 이미 철이 들어 버린 거야 친구 사귀해서 뭐하나 그냥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밀고 가면 되지 내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애로움은 애기 때는 애기 때라서 애롭지만 내 중학교 때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벌써 50년 인생을 살아버린 것처럼 애로운 인생을 살아버렸다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에 그냥 애기만 애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쌀 걱정은 엄마 아버지가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등록금도 엄마 아버지가 해야 돼 본인이 하고 있잖아 응 맞아요 모든 걸 다 응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글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상처가 너무 많아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응 그런다고 해서 너 고생했다 누가 한 번 내 부모라도 너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서 고생했네 우리 딸 그러면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맞아요 그냥 진짜 펑펑 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다 세상 사람 이렇게 힘들게 살아 딱 당신은 못 박아졌어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늘 외로웠던 것 같아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 내가 사랑을 사는지 사랑을 구굴하는지 아 딱 그 성격이야 응? 그냥 자기 독하지도 못한 것이 독한 척 하려니 힘들고 맞아요 그치? 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남한테 더 쉽게 주는 성격은 못 되거든 맞아요 응? 그니까 사람을 못 믿어 사람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못 믿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굴 못 믿어 근데 내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내가 앞에 미래에 내 아버지도 신경 쓸라 내 엄마도 신경 쓸라 마음만 조급해져 있어 아 마음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행에 미끼가 은행에 내가 이렇게 냅둬 봤자 이자 몇 푼 된다고 딱 그 짝이야 언제부터? 내 27살 때부터 음 내 27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음 그때부터 슬슬 뭘 보면서 어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런데 말하자면 이건 어디다 투자를 할까? 저건 어디다 투자를 할까? 이건 어디다 투자를 할까? 투자에 눈을 조금 뜨려고 폼을 잡은 거야 그때부터 뭔만 달겠지? 네 주식을 했던 거 어 근데 나한테 새끼를 쳐가지고 데리고 오면 좋은데 해봤자 꽝이거든 근데도 욕심을 못 버리거든 왜 맞아요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월급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방 백만 원 넣고 일억을 벌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의 마인드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 여기도 한번 해볼까 망했어 주식에 망했어 그럼 본드도 한번 해볼까 비굴하는 거예요 망했어 또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그것도 망했어 예 그럼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자꾸 다른데 투자 쪽으로 자꾸 기울여 뭔 말인지 알지 네 그게 오리지날 작년 재작년에 내 판단 잘못해서 생각 잘못해서 분명히 투자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그것 다음에 안 그래도 내 인생이 힘들 힘들고 여기에 눈물이 나 죽어버릴 것 같고 화가 나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얘까지 나는 안 도와주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나 이 나이에 맞아요 그냥 죽어야 되나 뭔 말인지 알겠지 다 포기하고 싶은 듯한 느낌이 너무 지쳐버렸던 것 같아 어린아이가 여기서 눈물이 꽉 쌓여 있어 근데 남 앞에서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인가 봐 맞아요 안 울어 네 지금 내가 여기서 눈물이 여기서 거기까지 철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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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내가 눈물을 삼키고 있잖아 네 그러면 자네의 자존심이 나는거든 자존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네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투자란 단어를 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투자란 단어를 자네가 더 끌고 갔다가는 내년 내후년은 자네가 더 힘든 사항이 더 온다 이거야 근데 돈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돈이 그 번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 줬던 돈 내놓으세요 나 안 할래요 뭔 말인지 알지 네 돈 집어넣어 놓고 나 안 할 거니까 돈 주세요 그니까 뭔 무언가의 그 사람하고 이미 끝났는데 무언가를 꼬투리 잡아서 나는 그걸 빠져나오고 싶은 거야. 아닌가요. 맞아요.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일걸 네 내가 왜 믿지를 못하거든. 어느 사람이든 한부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슬픈 말이에요 이거. 이거 슬픈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한테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을 저렇게 못 믿고 내 자신도 못 믿거든. 네 요즘에는 좀. 내 자신도 못 믿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까 그 말 했잖아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혼동이 혼동이 된다고 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한테 돈 함부로 안 쓸 거예요. 네 잘 안 써요. 진짜 붕어빵 한번 사줄래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. 본인한테 얻어먹게 본인이 붕어빵 있으면은 내일 사 먹으면 되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지. 그 정도로 돈에 한 맺힌 사람이 왜 자꾸 돈 갖고 엉뚱한 뜯다가 허찍하나 했냐고. 지금 엄청 후회 중이긴 한데 그냥 이런 사람은 딱 뭐가 좋냐. 내가 그랬잖아 한방주의 하지 말고 응 응 아까 은행 못 믿는다고 은행 못 믿는다고 거기다 돈 냈으면 아 그 이자가 이거 이거 갖고 뭐 하지 나 부풀려야 되는데 붕 뻥튀기 튀기려고 뻥튀기 어 그거 뭐야 튀긴 거 다 망가트러졌잖아. 그러면 그만해. 응 이게 뭐야 지금.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뻥튀기 잘못 튀겨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울증이 더 생겼잖아. 맞아요. 응. 재미 하나도 없고. 맞아요.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할 건데 이런 마음에 무슨 재미가 있어. 맞아요. 내 돈 언제 그 내가 몇 개는 돈은 내가 투자했던 돈 어떻게 해서라도 빼오나 그가 빼오기 전에는 잠이 안 올 텐데. 안 그래. 맞아요. 내 남자친구 아무런 웃기게 해줘도 재미없어. 남자친구가 많아서 에이 웃어 그런데 여기서는 머릿속으로는 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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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해서 가지고 해야 하는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데. 무슨 재미가 있냐. 맞아. 대화도 잘 안 하게 되고. 그치. 예 그럼 자꾸 집착하고도 신경을 부르게 되고. 예 맞아요. 자꾸 짜증만 내고 나부터도 도망갈 것 같아. 하. 자네가 자네의 수예 꽁돈 절대 바라지 마 꽁돈 절대 바라지 말고 자네 말대로 애로운 인생을 그냥 말하자면 주식이라든지 펀드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사람으로 살라고 생각을 않고 돈과 눈물 나는 인생이네 이거 어떡하니 그걸로 내가 우리 사람 채팅한다고 사람이 애로운 사람 채팅하면서 웃음을 찾는다고 그러지 자네는 그걸 하면서 웃음을 찾는 사람인데 더 눈물을 빠지고 있잖아 웃는 게 아니라 눈물을 빠지고 있잖아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 내후년에 나 거짓해 지금도 거의 거짓 그치? 맞아요 자네가 한방 문서 하나 잘 못 잡았어 문서야 문서 하나 잘 못 잡아서 망신수에 구설수에 간질수에 다 겹쳤어 대답해 주셔야죠 네 맞죠? 네 그래서 오늘 그 문서에 바뀌어놨던 거 찾을 수 있나요? 맞아요 그쵸? 그쵸? 그게 제일 커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내 성격이 어쨌든 내가 살아오는 인생이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잡는다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주면은 그냥 후 웃고 나갈 것 같아 여기 지금 인상이 개인상이 튀어질 것 같아 그치? 그러나 쉽게는 되지 않지만 내가 노력한 대가에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준 게 아니라 본인도 안 들었던 게 있어요 네 그냥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나는 그걸 파괴하고 싶은 것뿐이야 네 맞아요 왜 안 올라가 자꾸 그녀들이 빨리 올라간다는데 자꾸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야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네 그치? 네 그러니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쉽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러나 조금 내가 건질 수 있다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건질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돈에 너무 네 따라가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지 누가 돈 땀에 도망갔어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괜히 성급한 거예요 나도 빨리 이뤄나가야 되는데 뭔가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분들을 축하해 주다가도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려면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 그냥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기서는 생각이 분명히 든 건 맞아 네 근데 이게 마음만 급했던 것뿐이야 어 맞아요 거기에서 알지 뭐 주식도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냐 그러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뭐 뭐 고인도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돈 다 말아먹은 거야 지금까지 어? 육 년 세월을 잘 들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육 년 세월을 내가 조금 조금 벌어서 모아놨던 돈을 다 한 푼 한 푼 까먹고 있다 지금 그러거든요 네 계산해 보세요 네 육 년 세월 맞는지 맞아요 맞죠? 네 육 년 세월을 네가 네 무덤을 파고 있구나 정신 차리세요 돈은 그렇게 쉽게 벌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다행히 내년은 좀 괜찮아져요 내년은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내년은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작년 올해가 숨이 막혔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숨이 막혔을 거라고 내가 눈을 안 감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하고 싶은 만큼 맞아요 돈 따라 나 죽고 싶다 직장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 돈 따라 내가 죽고 싶다 직장인은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직장인은 나 그냥 알바야 알바 뭐 말하는지 알지 네 하지도 못하면서 노름이 내 주식이 돼버린 거야 노름이야 당신 지금 노름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게 노름이 뭐가 노름이야 아니야? 응? 뭐라 뭐라 안 뭐라 해?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? 됐지? 네